대형병원의 3분 진료 관행을 깨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15분 심층 진료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2, 3개 병원에서 심층 진료 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대학병원의 15분 진찰료 숙가는 현재 2만 4천여 원에서 최고 9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책정할 계획입니다. 환자 부담액은 숙가 차액의 5에서 10%만 인상해 2만 7천 원에서 3만 천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층 진료 대상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중증 환자나 희귀 난치병 환자에게 먼저 적용하고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못하거나 치료가 힘들다고 의뢰한 초진 환자들입니다.